어머니가 숨진 저남 유족 있잖아요 정모근이라고 나옵니다 만나서 둘이 막 우는 척을 해요 근데 처음 보는 사람인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엉뚱하게 근데 2년 전에 장례식 가서 만난 사람이에요 대선 기간에 만나서 그때도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저는 이것은 그 아들을 다시 악용해서 연출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뭔가 굉장히 국민들의 고통에 공명의 마음이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이혼주원이 바로 비판해버렸어요 도대체 이태원 참사로 희생된 분들 이렇게 너무나 난방비로 고통받는 서민 소상공인들 그 다음에 윤석열 전권에 절망하는 국민들에 대해서는 만나주지도 않고 단 한 번은 공감도 없으면서 자기 편 가로열고 물음표를 한 다음에 자기 편으로 보이는 사람들한테만 우는 척라도 하는 그게 대통령이냐 그게 어쨌든 물론 서해 용사들 당연히 우리가 너무 마음이 아프고 우리가 유족들도 위로를 하고 돌아가신 분들 앞에 헌하고 묵념하고 이건 당연한 건데 눈물도 흘릴 수가 있는데 이건 이거지만 다른 상황들 정확하게 2년 전 어머니 장례장이 찾아가 안아주며 아저씨가 잊지 않겠다던 윤석열이 올해 만나서는 언제 돌아오셨냐 묻는다 너무 연출해도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고인과 유가족들을 정권 홍보독으로 이용하는 윤정은 편행진들이 할 말 이렇게 말하는 이게 한 네티즌이 쓴 글입니다 실제 2년 전에 아저씨 잊지 않게 하고 안아주기도 했어요 2021년 7월 20일 한 1년 반쯤 전이네요 그런데 이번에 첫 만난 것처럼 우리 박정은 의장님이 지금 감기 걸렸습니다 여러분 이 와중에도 방송을 진행해 주는 우리 박정은 의장님 고맙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혼지원은 거기에 대해서 국가유공자든 독립운동하든 강제동원 피해자든 이턴차사지생자든 민성구 여덕이는 자영업자나 실직자든 모두가 우리 국민들이다 그런데 자기 편이면 울컥하고 자기 생각은 다르면 내 편견 쳐서야 어찌 대한민국 대통령이 하겠나 이혼지원은 그걸 받겠죠 심지어 비판하는 사람만 내치는 게 아니라 유승민 나경원 안철수까지도 적으로 몰아가지고 정치공작을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쯤에서 그래서 제가 우리 오마이티비에서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이건 중대한 탄핵사유 육자 엄발사유라고 해서 지난주에 촛불행동과 민주시민기동연대 민생경제공구소가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들 김건 여사를 포함해서 윤석열의 의사결정에 끼친 사람들을 공수처에 전격적으로 고발했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언론 보도는 많이 안 나오지만 이 소식을 접한 분들이 SNS나 페이스북에서 진짜 많이 응원해 주시더라고요 속이 다 시원하다고 그런데 이 고발사유는 오마이티비가 김용민 의원하고 제가 안민석 의원하고 저희들이 기자회견한 걸 그때 생중교해 주셨는데 그때 대통령실이 노골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노골적으로 국민의힘당 당대표 경선에 개입했잖아요 여러분 역사상 이렇게 노골적으로 조직적이고 집요하게 치밀하게 불법적으로 개입한 적이 없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는 열린의당이 잘 됐으면 좋겠다 국민들이 선택해 주시라고 믿는다라는 한마디에 타내게 됐잖아요 국회에서 헌재에서는 기각됐지만요 그런데 보세요 윤석열은 룰을 당원 100%로 했으면 좋겠다 먼저 이준석을 쫓아내죠 부당하게 개입해서 당무에 그래서 체리 따봉 사건이 있었죠 그런데 이준석 사건은 모른다고 거짓말을 했죠 기자들에게 그래놓고 이준석 유승민이 될 것 같으니까 당심이 100% 돼야 된다라고 개입을 하죠 그래서 갑자기 룰이 바뀌죠 선거 앞두고 그다음에 나경우 나오니까 무슨 남자 대통령이 여성 정치인에게 보통 절대 쓰지 않는 무슨 애정이 있다는 등 이렇게 붙잡다가 그래도 나간다 하니까 갑자기 해임하고 짓밟아버렸죠 그래갖고 공작이 갖고 온라인 만들었죠 안철수는 아예 대통령 수석을 보내서 공개적 경고를 하고 적이라고 했고 어디 감히 윤환연대라고 하냐 그러면서 본권적 인식을 드러내면서 개입해가지고 안철수를 주저앉혔죠 이 전 과정이 우리 정당법에 보면 경선에 부정부당에 개입을 못하게 돼 있어요 외부 세력이 두 번째 선거법에도 공무원은 정책 중립을 지켜있고 선거운동을 할 수 없게 돼 있어요 그런데 윤석열은 선거운동도 있고 개입했죠 대통령 수석 고위 관계자들이 아예 카톡방에다가 김기현을 홍보하는 글을 올렸죠 전화를 했죠 이게 다 걸려가지고 저희가 고발한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더 웃긴 것은 그 사람이 고발했잖아요 안철수가 고발했습니다 오죽하면 가만히 있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안철수가 참 다치 못다 못해 고발했잖아요 이런 상황까지 다다른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지지율 얘기부터 하면서 우리가 쭉 왔는데 부정평가가 60%가 넘게 나오는 이런 상황이 이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지금 서해용사들을 위로하고 유족들을 위로하고 이런 모습들도 우리가 하나하나 따져들어다 보면 진정성이 있는 것이냐 이렇게 판이 나오는 것이고 따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당연히 갈 수 있고 갈 수 있고 위로해드려야 하죠 하지만 1년 반 전에 비교적 1년 반 전에 분명히 어느 장례식장이었고 고인이 누구라는 거 알고 그 장례식장 이게 단순히 입장 표명한 게 아니잖아요 뭐 예를 들면 그냥 메시지 정도를 발표한 게 아니라 장례식장까지 가서 꼭 껴안기까지 했단 말이죠 그리고 아직 짜내끼란 말을 해놓고 1년 반 만에 언제 돌아가신 것이냐 너무 괴기스럽잖아요 너무 연출한 티가 나고 그런지도 하지 말아는 겁니다 그리고 우는 척하고 근데 왜 이태원 참사 요가족들이 서민 중산층들이 죽어갈 때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구승이 넘으면서 울부짖을 때는 듣는 척도 안 하잖아요 이태원 참사 요가족들이 지금 만나지도 않고요 용산진무실 하면 경찰로 애호사서 오히려 협박을 하고 위협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다른 사안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목소리나 국민들의 마음을 어루만진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으면서도 왜 유독 서해용사 관련된 유독 이런 것이죠 그것은 속내가 뻔하잖아요 미국과 일본의 미일 군사동맹에 부하로 하위동맹으로 들어가서 온갖 굴역적인 경제적으로 뒤통수 다 당하면서 오로지 러시아와 중국과 북한만 봉쇄하면 된다는 미국과 일본의 충실한 하수인이고 앞잡이니까 북한 관련 행사만 과도하게 가는 겁니다 북한만 악마하고 때려잡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 사이에 일본은 궁극주의하여가 되고 한일 관계에서 우리가 반드시 받아내야 될 사과라든지 배상이라든지 다시는 그런 짓을 하지 않겠다는 약속은 다 없어지고 심지어는 지금 경제적으로도 건강으로도 문제가 되는 후쿠시마 방사능 사건 관련해서 우리가 오히려 일본한테 추궁을 당해야 되고 심지어 일본에서 한국이 사과해야 된다잖아요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대법원이 허위판결하고 이런 걸로 한국이 사과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적반하정도 이런 독일은 지금도 무릎을 꿇고 사과하고 있잖아요 독일 지도자들이 될 때까지 끝까지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설령 피해자가 원래 이런 말이 있죠 피해자가 오케이 할 때까지 사과해야 된다는 말이 있잖아요 근데 독일은 어떤 생각을 하겠냐면 피해자가 오케이 해도 사과가 계속 있다는 거예요 왜 그래 그래야 다시는 이런 짓을 안 하니까 그렇잖아요 그게 오히려 더 설득력이 있잖아요 피해자가 됐다고 해 일반적인 관계에서는 관족주의 안 된다 이런 거잖아요 그런 반성을 계속 해주는 거예요 그건 의미가 있잖아요 왜냐하면 지금도 세계가 여전히 신냉전으로 가고 있기도 하고 인종주의라든지 극우 폭력이 행행하고 있기 때문에 독일이 나서서 그게 아니라고 이야기해 줌으로써 가장 역사로 심각했던 가해자인 독일이 반성하는 모습으로 세계의 변화를 계속 촉진해 주는 거거든요 근데 일본은 하나도 배우지 않고 오히려 가해자가 지금 큰 소리를 치고 있는데 이번에 윤석열 모두 23분의 그 건방지구 독재적 방식의 국민의 발언에서도 독도나 위안부나 흑구심 오염수 문제에 대한 해명이 하나도 없습니다 속전기가 없었어요 끝까지 거짓말하는 거예요 끝까지 거짓말 분명히 기시다 이야기했습니다 모든 상황 일본 관방장관도 지금도 일본 정부나 언론에서는 지인들이 이야기했다잖아요 했어요 듣고 무슨 짓 했는지를 공개를 안 해요 그게 궁금한 건데 그게 제일 국민들이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민변의 송규분 의사 이번 토요일날 집회 지난 토요일날 집회 발언도 있는데 정보문고 창구를 벌써 해놓으셨어요 이분이 정보공개 최고 전문가고 국제관계 전문가잖아요 다 공개해라 무슨 이야기를 한 거냐 도대체 그거 공개 안 하면 듣고 가만히 있었던 겁니다 그냥 반박 안 한 거예요 논의가 안 됐다고 하더라도 그냥 기시다 총리가 얘기할 때 그냥 뭐 내내 이렇게 넘어갔을 수도 있고 두 가지 반응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냥 술 먹으리라 정신 없어가지고 그냥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냥 보통 우리가 남하고 하애할 때 보통 그냥 술자리에서 누가 그 사람이 좀 마음에 안 든 말 해도 그냥 넘어가는 경우 있잖아요 웃으면서 넘어가든 아니면 화제를 돌리든 이것부터가 이것부터 심각한 판입이 시작되면 영토와 국민과 주권의 수호자인 대통령이 그 의무가 있는 자가 지금 영토 주권을 독도를 자기 땅이라고 다케시마를 일본 땅에 했을 거 아니에요 분명히 못 알아들리가 없겠죠 나중에 뭐 다케시마가 아니라 다시마로 들어서 가만히 있었다고 해명할 수도 있겠지만 바이든을 날리미로 조작하는 사례니까 그런 풍자가 돌아요 분명히 다케시마로 못 들었습니다 다시마라고 해서 그냥 가만히 있었습니다 오뎅탕에는 다시마를 넣어야 된다라고 들었습니다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국민들이 열받으면 그런 풍자가 돌겠어요 그 자리에서 반드시 항의했어야 돼요 안 하면 헌법을 유린한 게 되는 겁니다 영토 주권을 포기한 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어떤 얘기가 있었는지 이걸 알아야 확실히 대통령실도 그거 없었다라는 게 드러날 수도 있는 거고 국민들의 우려나 의구심도 부식시킬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내용을 좀 알아야 된다 이런 말씀하시는 거고요 대통령실의 해명도 다 다르잖아요 김태원은 기억이 안 난다 했다가 정확한 내용을 공개할 수 없다 했다 박진은 공식 논의는 없었다 공식 논의가 없었다 여기에 함정이 있는 거죠 비공식적으로는 이동 중이라든지 보통 정상들이 이동할 때도 걸어가면서도 대화를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또 술자리에서는 그날 러브샷까지 하고 2차까지 갔기 때문에 기시나는 맘먹고 다 했을 거란 말이에요 윤석열이 술 좋아하니까 고행이 좋다 베네 대표 하면 아 술 기분 맞춰주는 거야 아 온샷 대통령님 온샷 러브샷 하면서 근데 다케시마는 일본 땅이잖아요 우리나라 입장인데 그런 식으로 한국도 뭐 이렇게 살짝 아 러브샷 하고 가만히 두고 있었다는 거죠 아니면 심지어 저는 윤석열이 베네 대표가 이렇게 해서 하더라고요 지가 술을 막 엄청 사주고 그 다음에 화끈하게 다 양보해 주고 그 다음에 이제 너한테 술 사라 어 바뀌자 내가 오늘 술 다 샀으니까 어 이제 오마이티러 나한테 술 사 내가 요청하는 거 해줘 안진 걸 어 영구 출연 결정해줘 나 죽을 때까지 출연할까 이제 이제 약속해줘 이제 이렇게 하는 경우 있잖아요 윤석열은 지금 애교를 모르니까 모든 걸 술자리로 해석하니까 음 그러면 분명히 기시다가 아 알았어요 그 물 물 한컵 반컵 채웠는데 네 우리가 뭐 오부치 김대중 어 선언 계승한다는 말은 할게요 음 뭐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주장은 안 할게요 뭐 이렇게 자기가 생각할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오히려 완전히 뒤통수 당한 게 술을 엄청 사주고 완전히 기분 다 냈는데 지금 기시다가 이런 거 아니에요 일본에서 야 모자라 술 더 사 너는 그리고 계속 사야 돼 완전히 훅구잡혔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베네 대표가 메브리셔에서 설명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너무 설명이 그럴싸하고 좋다고 댓글을 엄청 날려 했더라고요 지금 그 꼴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윤석열은 어떤 이야기를 했었냐면 그냥 술 먹고 그런 거잖아요 뭐 쎄쎄 오케이 오케이 어 어 이해해 입장을 당신 나라의 입장 이해해 이랬을 수도 있다니까요 네 이러면 이건 외국 외국의 외국 세력이 지금 대한민국에서 환란을 일으키려고 하는데 거기에 동조한 외환 이걸 내란 외환이라고 그러잖아요 내란과 외환에서는 현직 대통령이라도 체포사유거든요 네 외환죄의 공범이 될 수가 있다니까요 이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음 진짜 심각해요 여러분 제가 웃으면서 이야기했지만 그러니까 심각한 부분이고 이게 지금 그냥 무치고 있는 그런 느낌이긴 한데 어떤 얘기가 있었고 또 어떤 우리가 대응을 했었는지 여기에 대해서는 명명력이 밝게 된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렇게 하려고 그래요 저희가 지난주에 윤석열이 당내 경선에 노골적으로 개입한 건 정당법 선거 위반이고 또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극악무도한 발언을 또 하나 하잖아요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는 영장이 기각되면 계속 청구할 거다 두 번이고 세 번이고 이런 취지의 발언이 나왔잖아요 이건 검찰 독립적인 검찰 수사에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이라든지 대통령 고위 관계자가 고위적으로 개입했다는 것을 의미하잖아요 이 부분을 또 제가 직권남용으로 고발해놨거든요 이어서 이 기시다가 독도 발언하고 이한부 발언하고 후쿠시마 오염수산물을 다시 수배로 하고 강요하는 발언을 했는데 가만히 듣고 있었다 이건 직무유기에 그다음에 대한민국 영토를 침탈하려고 하는 세력에게 그다음에 이게 독도는 여러분 그냥 독도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다시 한반도를 재점령하거나 재침략해서 그 일본이 그렇게도 좋아하는 맨날 탈아입구를 해서 아시아를 벗어나서 유럽까지 나아가는 서구로 나아가는 대동화 대아시아를 지들이 제패하고 지배하겠다는 야욕을 드러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쪽에 외환 범죄자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12.12 내란 쿠데타 전두환 노테이 못지않은 일본 제국주의 군국자들이 외국에서 외국에서 환란을 일으키려고 하는 대한민국 영토를 빼앗고 다시 침정하는 중대한 내란보다 더 심각한 오히려 어떻게 보면요 외환 범죄란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만약에 무기 냈거나 심지어는 숨은 김에 아 입장 이해한다고 했으면 외환 범죄의 공범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외환죄로 고소를 해놓으려고 해요 그래요 다시 그러면 현직 검경이 용기 있는 사람 있으면 수사를 할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현직 대통령이라도 내란과 외환 해제는 소추가 가능하거든요 또 수사는 내란이나 외환 해제가 아니더라도 소추가 안된다더라도 수사는 가능하다는 게 대부분 판례입니다 제가 선거법 정당법 직군 남용으로 고발한 거 그것은 수사를 하고 공처가 그 다음에 소추를 못 한다더라도 내란 외환 해제는 현직 대통령이 저지르면 소추가 가능해요 검경이나 공처에서 수사를 해라는 거죠 이 부분을 추가로 제가 고발해놓으려고 합니다 고발하신다는 말씀이고 두 트랙으로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제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국회 법사위에서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나와서 여야 의원들의 질의를 받고 있는데요 오마이티비에서 다른 채널로 여러분께 지금 나왔나요? 실시간으로 그쪽으로 많이들 가셨을 것 같은데 한동훈 네 가지 없는 사람 보려고 또 가신 거 아닙니까? 오늘 지금 계속해서 발언을 한동훈 장관이 이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오늘 출근길에 한동훈 장관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과는 제가 아니라 민주당 의원들이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런 거죠 민영배 의원 위장 탈당시켜서 계속 입법할 게 아니라면 사과는 민주당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었고 그리고 오마이티비 들어가 있습니다 민주당의 내부 상황에 대해서도 국민이 판단하지 않겠냐 상식적이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